6. 미란이가 사랑을 미란은 붉은 노을의 들력을 배경으로 한 달력의 한 줄을 고스란히 깊은 상념이랄 것도 없는 생각 속에서 빠져 지냈었다. 일정한 사각의 7개의 칸에 짜여진 시간들이 너무도 단정하게 씌어있는 달력을 보며 이제 하루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허탈한 느낌인지. 미란은 계절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어디에선가 강하게 전해져오는 부정을 어쩔 수가 없었다. 뭘까? 특별한 변화란 것이 없는 매일매일의 생활 미란은 언제나 그런 일상을 지켜왔고 그 속에서 항상 자신만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았던가 자신의 이런 자유로움과 생활의 탄력을 결혼이라는 마치 기성복을 골라 입듯 자신에게 맞는 색깔과 치수를 선택하는 미란은 그런 것과는 맞바꿀 수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 그리고 그녀에겐 마음속 깊이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리잡고 있었다. 미란은 언제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은근한 독촉에 난 독신주의자가 아니니 걱정 마라. 서둘러 결혼하면 한가할 때 후회한다더라. 그러니 나이에 쫓겨서 결혼이란 걸 할 수 없지 않느냐.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그런 만큼 그녀를 바라보는 누구도 그녀 자신의 생활에 빈틈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분주하게 보냈다. 하지만 전에 없이 지낸 며칠을 미라는 바쁘게만 짜여진 자신의 시간들에게서 이런 물음을 받았었다. 왜 이래야만 하지?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되어진 더처럼 미란을 당황하게 했고 대답을 구하면 구할수록 답답해져 오는 마음도 숨길 수가 없었다. 미란은 상화를 떠올렸다. 그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다. 하지만 이 순간 상화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녀는 자신의 이런 흔들림에 짜증을 내면서도 그가 묻고 있는 호텔의 전화번호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고 있었다. 아, 미란이 잘 있었어요? 미란은 잘 잊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려다가 대답을 바꾸었다. 네, 그럼요. 선배님은 많이 바쁘셨죠? 워낙 미란이 이모님께서 잘해주시니 특별히 바쁠 일이 없어. 개인전이 연장되어서 계속 화랑에 나가봐야 하는 거 외엔. 아, 참. 연장전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대단하세요, 선배님. 나야 뭐. 이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군. 그건 그렇고요. 오늘부터 이틀 쉬었다가 다시 연장에 들어간다죠? 응. 오늘 특별한 약속 없으세요? 아직은.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밝아진다. 그럼 됐어요. 오늘 제가 드라이브 시켜드릴게요. 호텔하고 화랑만 왔다 갔다 하셨으니 답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글쎄. 아유, 그렇게 하세요, 선배님. 제가 한 시간 후에 차 가지고 가겠으니 호텔 앞에 나와 계세요. 아셨죠? 미란은 상화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상화는 시간에 맞추어 호텔을 나왔다. 유 선배님, 여기예요. 하얀 중형 승용차 앞에 감색 니트를 걸친 미란이 손짓해 보였다. 차는 강변도로에 들어서더니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건가? 상화의 물음에 미란은 이제부터는 기사 마음이에요. 하면서 귀여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차는 서울을 빠져나갔다. 차장 밖으로 멀리 보이는 산은 가을 햇살을 받으며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네요. 저 붉은 산 좀 보세요. 여름엔 검푸른 빛으로 위험을 부리더니 벌써 저렇게 변했어요. 참 화려하죠? 정말 좋군. 가을이 무르익는다는 표현이 실감나는 풍경이야. 나오시길 잘했죠? 그래, 미란이 덕분에 바깥바람 잘 쐬는 것 같아. 사실 호텔 안은 답답하거든. 연락이 오는 사람들도 매번 같은 사람들이고 호텔 방에만 들어가면 마치 공중에 날 매달아 놓고 있는 기분이었어. 미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은데요? 선배님 표정이 밝은 것도 오늘이 처음이라 더욱 기뻐요. 상화는 운전을 하고 있는 미란을 바라보았다. 도저히 30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학생 때 발랄하고 상큼한 인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운전에 열중하던 미란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해왔다. 선배님, 소설 좋아하세요? 많이 읽어봤냐는 뜻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좋아하냐는 뜻인가? 듣고 보니 그렇군요. 둘 다의 뜻이에요. 소설을 읽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군. 싫어하진 않는 편이야. 왜 그러지? 우스갯소리지만 소설 쓰고 있다는 표현이 있죠?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서요. 우습지도 않은 거 우습게 만들고 혼자 상상하고 심각해하고 하하 아직도 그럴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세상 물적 모르는 여자의 여유라고 느끼시는 게 아니고요? 미란은 언제나 그렇게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신의 뜻대로 유도하나?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지. 그것 때문에 미란이에 대해서 당돌한 녀석이라는 평판이 나돌았지 아마. 그랬던가요? 뭐 실제로 사람들은 제가 자신들이 숨겨놓은 한 구석을 폭로하는 것이 얄미웠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졌던 건 아닐까요? 일종의 방어본능이기도 하고요. 참 그러고 보니 제가 또 소설 쓰고 있군요. 혼자서 묻고 결론까지 내리고. 미란은 짧은 웃음으로 이야기를 마쳤고 다시 운전에 열중했다. 상화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자신에게 무엇을 찾으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가 상화에게 찾고 있는 것이란 결국 신혜와의 지난 일 아니 이제 귀국을 했으니 혹시나 하는 호기심 신혜와 자신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관심 결국 그런 것이라면 상화는 아무것도 그녀에게 확인시켜줄 것이 없다. 상화 자신도 신혜와의 일에는 어떠한 결론도 갖고 있질 않았다. 단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이미 빗나가버린 더구나 자신이 떠나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아픔으로 고지넉히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 언제나 신혜에 관한 마음은 8년이란 시간 속에서도 신혜에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이곳을 떠나던 그때의 마음이었다. 그녀가 결혼을 한다는 마지막 편지를 보냈을 때도 그리고 이 땅을 밟았을 때도 상화는 그런 마음이었다. 미라는 차를 어느 강가에 세웠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황금색 햇살을 받은 강물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고 강뚝의 미루나무는 벌써 퇴색한 나뭇잎이 엉성하게 매달려 있었다. 강 건너에 있는 채소밭에서는 한 농부가 수확을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모든 것이 만취의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묵묵히 걷던 두 사람의 침묵을 미란이 깨뜨렸다. 신혜 언니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얘긴 그만두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신혜 언니 만나는 거. 우습지 않은가? 나 스스로가 절연한 여자를. 그것도 남의 부인이 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말이야. 내 생각엔 신혜 언니도 괴로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심리 아닐까요? 우리 다른 얘기나 하지. 상화가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한 손으로 바람막이를 만들며 담배에 불을 붙이는 그의 모습이 힘이 없고 고독해 보였다. 두 사람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훨씬 넘어서였다. 미란은 만취한 상화를 부축했다. 아, 괜찮아. 괜찮아. 미란의 손을 밀치려는 상화는 심하게 중심이 흔들렸다. 미란은 흔들리는 상화의 발걸음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그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쓰러진 그는 곧 잠이 들었다. 가끔씩 그는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를 취하게 만든 것은 계획적이었음을 미란은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취하게 만들고 싶었다. 애써 버티려는 그의 모습 뒤에 감추어진 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은 대상도, 이유도 확실치 않은 고집이었다. 그러나 미란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깊게 드리워진 그의 심연의 끝자락을 단 한 번이라도 살랑이게 하고 싶었지만, 그는 점점 더 깊숙이 빨려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미란에게는 계속해서 그림과 미술계 얘기만을 허허로운 웃음으로 건네왔다. 난 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했었던가. 미란은 잠든 상화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소파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였던 미란은 인기척에 얼른 눈을 떴다. 상화였다.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먼. 나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미란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반쯤 되었다. 괜찮으세요? 음, 이젠 편해. 너무 과하게 마셨나 봐. 미란에겐 정말 미안해. 괜찮다는 말은 안 하겠어요. 사실 괜찮지가 않으니까요. 후배와 기분 좋아 마시는 술로는 지나쳐도 한참이나 지나쳤죠. 선배님은 저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선배님 마음속에 누군가와 마신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느꼈는데. 미란이 그렇게 느꼈다니 기분 상했겠군. 상화는 당돌한 미란의 태도에서 그녀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시간과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정확한 권리 주장에 흠칫 놀라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솔직하고 담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만큼 상화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서로의 만남에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보이지 않는 보답의 자리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만 느껴져 부담스러운 것이다. 즉흥적이고 매사에 자기 주장이 강한 미란은 언제나 명확하게 자기를 표현해서 상대로 하여금 왜 그럴까라는 의문에 시달리지 않게 하였다. 상화는 사람을 상대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본지가 오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라고 따질 만큼 비중을 둔 사람도 없었다. 언제나 혼자였고 그에겐 그림뿐이었다. 그리고 처절할이 많지 숨겨진 고독 뒤엔 어머니와 신혜 그리고 가난이 있었다. 상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미란은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상화의 모습에서 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한 여자를 아무런 해명도 없이 떠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집요할이 많지 미란을 부추기던 호기심은 상화의 소리없는 시선에서 사그라져갔다. 그는 한 여자를 버린 남자가 아니었다. 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등나무 아래에 다정히 앉아있던 두 사람의 모습과 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그들의 파경, 전시회서의 만남,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등을 대고 서 있는 모습뿐 미란은 상화를 사랑하게 될 것 같은 짜릿한 예감을 느꼈다. 7. 먼 침묵, 짧은 대화 시내는 집으로 찾아온 혜정과 점심을 먹은 후 화실로 내려갔다. 긴 직선을 그리며 떨어진 햇살이 이재의 한 귀퉁이에 멈춰 있었다.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으면서도 두 사람은 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다. 아무 때나 불쑥 전화를 걸어 나 너희 집 간다 라고 말한 후 바람같이 달려와서는 어디서 그렇게 주워들었는지 혜정이의 이야기 보따리는 하루 종일 풀어도 끝이 없었다. 그런 혜정이의 수다가 왠지 오늘은 신통치가 않았다.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그녀는 시내에게 화실로 통하는 계단을 가리키며 눈을 찡긋해 보였다. 한가로운 오후에 다정한 친구와 마시는 커피의 진한 향기가 각별했다. 오래 참았다는 듯 첫 모금을 홀짝 들이킨 혜정이 입을 열었다. 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에휴 여자가 모질지 못해가지고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래. 너야말로 남의 일 창견하고 멋대로 비약시키는 일 좀 하지마.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봤어? 봤으면 얘기해봐. 친구 하나 있는 게 하도 물러터져서 걱정을 해줬더니 동네 쑤시고 다니는 뺑더검이 취급을 하고 있네. 흥분해서 떠드는 친구의 모습에 시내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흥. 미안해. 미안해. 너 화내니까 무섭다. 얘. 아이고. 약 올려놓고 무서워? 그래. 그래. 알았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얘기 꺼내려고 하니까 그래 본 거야. 왜 얼굴이 까칠해지도록 생각을 해? 시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혜정을 바라보았다. 내 얼굴이 그렇게 상했니? 거울 보면 알 것 아니니? 나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참 구제불능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아주 잊고 살았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지금의 내 행복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시내는 식은 커피를 먼저 마셨다. 해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어. 순간 해정이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그리고는 시내 앞으로 의자를 당기며 누가 들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끝난 게 아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유상화를 다시 만나겠다는 거야 뭐야? 유상화의 귀국은 너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되질 않아. 생각해 봐.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비켜간 사람들이야. 그렇게 비켜간 서로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해. 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저번에도 전화를 얘기했지만 감정이야 흔들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러는 건 너무 지나쳐. 지금의 너를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반대로 너 이러는 줄 알면 누구든 비난할 거야. 그만큼 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말이나 되니? 과거에 헤어진 사람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가정 있는 여자가 모두 너같이 흔들린다면? 아휴, 그만 두자.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 얘. 정신 차려. 박사장 같은 분 옆에 두고 괜히 복 털지 말고. 신혜는 쓸쓸한 얼굴로 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커피 한 잔 더 할래? 하며 찻잔을 들고 일어섰다. 사람 잔뜩 연락해 놓고 커피는? 냉순 한 컵 줘.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킨 혜정은 신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 꼭 사고 칠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 또또, 저 비약. 남이 들으면 내가 정말 부정한 여자인 줄 알겠네. 하여튼 신혜야, 너 제발.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그만해. 얼른 신혜가 말을 막았다. 혜정은 그런 신혜가 마음이 안 놓여서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그래, 널 믿을게. 나 간다. 하며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찻길에 나가 택시를 기다리면서도 혜정의 잔소리는 여전했다. 혜정은 차에 오르면서 예, 난 널 믿는다. 라는 말까지 하며 떠났다. 신혜는 혜정의 우정에 고마움을 느끼며 골목을 걸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정원에서 놀던 큰아이가 달려왔다. 엄마, 아줌마 갔어? 응. 아이가 스커트 자락을 한 움큼 움켜쥐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너하고 놀 거야. 좋아라고 펄쩍 뛸 줄 알았는데 아이의 표정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다. 왜, 싫으니? 아빠가 엄마 머리 아프다고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니? 이젠 괜찮아. 하나도 아프지 않아. 엄마가 나영이 통화 읽어줄게.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 신난다. 깡충깡충 뛰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신혜는 요사이 몰라보게 부쩍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림잡아 한 뼘쯤은 커버린 듯한 큰아이를 보며 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고만 싶었다. 어릴 적에 난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었나. 항상 여유와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시던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을 건네주시던 손길과 꼭 안아주던 품속. 어릴 적 어머니는 아마 그 자체일 것이다. 조금 철이 둔 후 그리고 신혜가 여자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어머니를 여자로 볼 수가 있었다. 너그럽기만 하던 웃음 뒤에 감추어진 한 여자로서의 삶을 신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다 얘기하고 자신의 방황을 호되게 꾸중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을 눌렀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원의 나무들은 가을비를 맞으며 마지막 용기를 얻은 듯 나뭇잎들이 싱싱하게 되살아나 보였다. 욕실에서 나온 시내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빗줄기가 부딪히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마치 비에 젖은 것처럼 촉촉히 물기가 흘렀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비 내리는 정원을 내다보던 시내의 눈에 빗줄기 같은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사람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며 피식 웃더군. 그 웃음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고국이라고 찾아왔는데 자길 반기는 가족은 고사하고 일가친 척 하나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우울하겠어. 즉은 지심까지 거론하던 남편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친다. 잠시 후 시내는 방바닥에 털썩 앉아 성난 여자같이 마른 타올로 머리의 물기를 세차게 닦아낸다. 내가 왜 이래. 이러다가 꼭 미칠 것 같아. 차라리 만나볼까. 그래 만나는 거야. 시내는 달력을 보았다. 며칠까지 연장이라고 했지? 상화의 개인전이 끝나는 날을 헤아려 보았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짓지도 못한 채 망설이는 자신에게 더 이상의 인내를 기대하기란 시내도 힘든 일이었다. 해정의 충고대로 이미 비껴간 서로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된다면 시내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증명해두고 싶었다. 어느 쪽에 서건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끝내는 감정의 흔들림도 그로 인한 파문도 가장 적게 받을 것이다. 시내는 자기가 먼저 그래야 한다는 떠밀리는 듯한 느낌으로 상화를 만나볼 결심을 하며 묵은 먼지를 털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내는 전시장에 상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망설임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이 끝난 후 아이들 간식을 만들고 있는 동안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완전히 그쳐있었고 집을 나설 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먹구름은 자취도 없었다. 계절답게 높은 하늘의 얇은 구름을 보며 시내는 학창시절 어느 교수님이 들려주시던 확실치는 않지만 헷새에 나도 저 구름처럼 방황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라는 식기가 떠올랐다. 전시장의 간판이 저만치 보이자 시내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전시장에는 방명록이 놓인 탁자와 중앙의 손님들을 위한 소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시내는 다행이라고 여겼다. 왠지 사람들이 적다면 자신의 방문이 특별하게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었기 때문이었다. 대형 작품 아래서 베이지색의 조명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화의 뒷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시내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한눈에 상화임을 알 수 있었다. 가슴 속이 몽쿨해왔다. 시내는 예전같이 형하며 부르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았다. 전시장 한쪽에 서서 상화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뛰었지만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시내는 무진 애를 썼다. 손님이 가려는지 두 사람은 입구 쪽으로 걸어왔다. 작은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하며 걷던 상화는 거의 시내 가까이 와서야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상화는 움찔하고 놀라더니 그 자리에서 오뚝 멈추었다. 시내가 가벼운 목래를 보냈다. 손님이 오셨나 본데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연락드리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작별을 하는 동안 시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다. 손님을 배웅한 상화는 몸을 돌려 시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몹시도 흔들렸다. 시내가 천천히 상화 앞으로 걸어오며 오래간만입니다. 라며 미소를 지었다. 상화는 오랜만이군 하려다 어색하게 요자를 붙이며 떨리는 시선으로 시내를 쳐다보았다. 한때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었건만 8년 만에 만난 그들은 서로 할 말조차 생각이 나질 않았다. 8년 전 시내는 상화를 형이라 했었고 상화도 사랑하는 그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으나 지금은 서로에 대한 호칭조차 어색하게 존칭을 붙여야 했다. 시내가 잊고 있었던 것처럼 가볍게 놀라며 가슴에 안고 있던 한아름의 꽃을 상화에게 건네주었다. 개인전 축하드려요. 꽃다발을 건네받는 상화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시내는 콧등이 시큰해왔다. 상화 역시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싶은 충동을 눌렀다. 고맙소. 우리 밖으로 나가지. 잠시만요. 아직 그림을 다 못 봤어요. 그냥 상화가 나가자는 신용을 해보이자 시내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며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한 작품 한 작품을 천천히 보고 있는 시내에게 상화는 마음속으로 말을 하였다. 그 중 어느 것 하나 너와 무관한 그림은 없다. 서울에 있는 너를 생각하며 그리움으로 물감을 섞었고 널 떠나왔다는 후회와 자탄 속에서 나는 미친듯이 붓을 움직였었다. 시내 네 앞에 있는 그림들은 널 못 잊어하며 투해낸 내 오열의 빛깔들이다. 그때 전시장 안으로 미란이 들어섰다. 오뚝 서 있는 상화의 뒷모습을 보자 미란은 생글거리며 가만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나 미란은 상화가 그저 무심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는 그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림 앞에 서 있는 시내를 보자 그녀는 당황했다. 마치 못 올 곳에 와 있는 것처럼 머뭇거리다가 상화를 불렀다. 유 선배님 아, 미란이군 어머, 놀라시기는 미란은 시내에게 눈길을 돌렸다. 시내 언니가 오셨군요. 상화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선배님 심장 뛰는 소리가 제게까지 들리는 것 같군요. 미란의 장난기 섞인 말에 상화는 또 호기심인가? 하면서 빙긋이 웃었다. 호기심이라고요? 그래요, 호기심이 슬슬 발동하는데요. 두 분, 긴장하셔야겠어요. 그러면서 미란은 꽃다발을 소중하게 들고 있는 상화를 보며 웃음을 참느라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쿡쿡거렸다. 선배님도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지금 그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떤 줄이나 아세요? 꼭 국민학교 때 학교회가 끝나고 차렷자세로 꽃다발 받는 소년 같아요. 그때서야 상화는 꽃을 어디에 둘 것인가 두리번거렸다. 저기 방명록 있는 곳에 갖다 놓으세요. 그 꽃은 묶은 다발 그대로 테이블 한편에 눕혀두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겠어요. 그럴까? 테이블로 가고 있는 상화를 보며 미란은 가슴 속에서 무엇이 울컥 침이는 듯함을 느꼈다. 질투인가? 말도 안 돼. 아직 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질투라니?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미란은 시내를 쳐다보았다. 저 언니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시댁이 어마어마한 부자에다 남편 사업도 크게 성공했다더니 의상이며 구두, 핸드백이 최고급이군. 저런 여자가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 앞에 나타날 때는 어떤 감정에서일까? 더구나 유선배는 자기를 버린 남자가 아닌가. 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너와 결혼했다면 어림도 없는 생활이지. 그때 날 버렸던 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신혜 언니는 전혀 그런 기색이 아니잖아. 아직까지 유선배를 뭔지 하는 게 분명해. 아니면 유선배의 귀국과 함께 잊었던 사랑이 되살아난 거든지. 미란은 공연히 짜증이 났다. 신혜 못지않게 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고상한 귀부인의 분위기가 흐르는 신혜 앞에서 미란은 자신의 화려한 옷차림이 어딘가 모르게 천박한 티가 나는 것만 같았고 마치 빌려입고 나온 옷처럼 그녀의 몸에서 어색하게 겉돌아 보였다. 신혜가 두 사람이 있는 대로 오고 있었다. 미란과 시선이 마주치자 혹시나 하는 표정을 짓는 신혜에게 미란이 먼저 아는 채를 했다. 안녕하세요. 신혜 언니. 신혜는 미란임을 확인하자 반가움과 당황함이 뒤섞인 얼굴이 되었다. 어머, 너 서미란 아니니? 오래간만이구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언니. 곤란해서인지 엉거지춤 서 있는 상화를 보며 자신이 알아서 피해줘야 될 자리인 줄 생각되면서도 미란은 아직 그러고 싶지가 않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야 늘 그렇죠, 뭐. 미란은 상화를 힐끔 보더니 일부러 힘줘서 다시 말을 잇는다. 요즘 유선배님 운전기사 노릇으래요. 가끔 교회로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술 친구도 대어드리고 그러죠. 신혜의 눈에 의혹의 빛이 스치는 걸 미란은 느낄 수 있었다. 말하면서 무심히 그녀의 손을 보았다. 핸드백을 팔에 걸고 앞으로 다소곳이 모은 신혜의 손이 무척 곱다고 생각했다. 아이 둘을 낳고 살림하는 여자 같지 않게 뽀얀 손등과 깨끗이 다듬기만 하고 아무런 색깔도 칠하지 않는 손톱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미란은 자신도 모르게 새빨간 손톱을 감추느라 살짝 주먹을 쥐어보다가 그로는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비참할 것까지 뭐 있어?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나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까? 미란은 벌컥 심사가 뒤틀렸다. 신혜 언니 유선배님 환영회 때는 왜 안 나오셨다랬어요? 언니네 동기들은 거의 다 왔었는데 그날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얼굴까지 붉어지며 대답을 얼버무리는 신혜의 모습에 미란은 흥미를 느꼈다. 그날 언니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모두 신혜 언니를 부러워하더군요. 나를? 우리 그만 밖으로 나가지. 상화가 거의 동시에 말을 하였다. 미란은 두 사람이 자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추측을 해보았다. 그리고 그런 추측은 야릇한 쾌감을 불러일으켰다. 미란이도 함께 가지. 아니에요 선배님. 전 이모 만나야 돼요. 사실은 엄마 심부름 왔거든요. 아참 신혜 언니 모르겠군요. 이모는 이화랑 대표예요. 그래? 잠깐만이라도 함께 나가자. 모처럼 만났는데. 신혜의 제2에 미란은 상화를 보며 눈웃음을 짓더니 유선배님께 눈치 없다고 미움받으라고요? 전 이모 사무실로 가보겠어요. 신혜 언니 또 만나요. 선배님도요. 그리고는 신혜가 미처 잘가라는 말도 하기 전에 휙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잠시 그대로 서있던 상화가 말없이 앞장을 섰고 신혜 역시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화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카페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신혜는 커피를, 상화는 칵테일을 주문하고 그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질 때까지 서로의 시선도 피한 채 묵묵히 앉아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신혜가 먼저 말을 하였다. 상화는 이제 어엿한 부인이 된 신혜에게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잘 되지가 않았다. 그냥, 그냥 한번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커피잔을 드는 신혜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본 상화는 괴로운 듯이 시선을 허공으로 돌렸다. 환영에 못 나가서 미안해요. 혜정이에게 연락을 받았지만 왠지 동창들 앞에 나서기가 좀 그렇더군요. 잘했어. 그날 나왔으면 아무래도 불편했었겠지. 그렇겠지. 그렇겠죠. 언제였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던 때가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을 줄이야. 그때로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음울한 절망은 결국 저 사람의 운명이란 말인가. 가랑잎이 밟히듯 조용한 분쇄가 그녀 가슴에 그녀 가슴에 아리다리타게 전해져 왔다. 살아있으니까 다시 만나게 되는군요. 상화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생각 못했어요. 헤어진 사람들은 헤어진 그대로 영원히 만나지지도 또 만나서도 안 되는 줄 알았었죠. 사실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는 영영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꼭 이래야 되는 뚜렷한 이유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어쨌든 시내가 먼저 찾아주니 고맙고 부끄럽군. 상투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어. 형근일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누가 날더러 행복한 여자라고 한다면 그 말을 부정할 요소가 내 생활엔 전혀 없어요. 그만큼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자로는 충분히 그 생활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남편과 아이들도 남편과 아이들도 모두가 잘해줘요. 시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놀랐다. 저토록 그늘에 가려진 사람을 앞에 두고 난 지금 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에 떠들어대는 이 말들은 또 얼마나 비겁하단 말인가. 상화는 상화는 타들어간 담배의 재가 코앞에 느껴지자 언뜻 한참 동안 말이 끊겼음을 느끼고는 놀라서 담배를 비벼 껐다. 시내의 말을 자신은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일까 상화에게 말이 없었던 그동안이 하나의 진공상태였다. 실내의 음악소리도 멎어있었던 것 같았다. 상화는 어렵게 말꼬리를 붙잡았다. 이제 우리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며 살아갈 나이가 된 것 같군. 그리고 또 이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면 하나 둘씩 정리를 하는 나이가 되겠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란 계단의 순서이겠죠. 그럼 유선배가 앞으로 지켜나갈 세계라면 결국 그림인가요? 그렇겠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뿐이니까. 그림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나를 지킬 수가 없었을 거야. 상화는 말하고 싶었다. 나에게 그림이 전부였어야 하는 이유를. 하지만 상화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들은 두 사람이 나누어야 될 얘기들이 아니었다. 신혜가 손목시계를 살짝 들여다보는 것을 상화는 눈치채었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마주 보이는 부엉이 벽시계의 시침이 4시를 조금 지나고 있는 것을 보며 신혜에게 말을 하였다. 이제 집에 가봐야지. 네. 그래야겠군요. 가야겠지. 집을 나선 지 꽤 여러 시간이 지났으니 부지런히 돌아가야겠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저녁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겠지. 내가 이제 돌아가는 것은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사는 포근하고 든든한 울타리 아닌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신혜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상화는 테이블 위에 있는 담배를 집어 오돗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냥 그대로 앉아있었다. 신혜 신혜가 말없이 상화의 시선을 받았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지만 그때 내 행동을 용서해줘. 왜 그런 말을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신혜는 울컥 목이 메어옴을 느꼈다. 왜 아직까지 혼자인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시지 그래요. 상화는 대답 대신에 그저 쓸쓸이 웃을 뿐이었다. 건강하길 바래 남편도 아이들도 신혜는 남편의 이름이 박태준이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고마워요. 유선배도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그리세요. 이젠 정말 작별을 하는구나. 언젠가처럼 그런 작별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악수라도 하고 돌아서는 그런 작별을 그리고는 오늘 이후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겠지. 우연히 그래 우연이라도 만나지는 일은 없을 거야. 신혜가 일어서며 상화에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갈게요. 상화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와주어서 고마워. 건강해. 8. 만남 그리고 괴로움 해걸음역의 거리는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상화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의 물결 속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술 친구를 찾는 사람 하루 종일을 회사하고도 남아있는 잔물을 껴안고 허둥대는 사람 그리고 한낮을 졸음과 권태로 소비하고 박쥐처럼 어둠을 제세상인양 누리려는 사람 등 각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출렁이고 있겠지.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도 상화와 버텨줄 만한 이는 없는 것 같았다. 그를 위해 잠시의 시간이라도 선뜻 내어줄 사람이 없었다. 신혜와 헤어진 후 상화는 그렇게 거리를 헤매었다. 채어사와의 약속이 있었지만 화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전화를 걸어 취소를 했다. 한참을 걷다가 보니 상화는 자신이 마치 가벼운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허수아비처럼 몸에 이곳저곳이 허허 뚫려 있어 바람이 고파로 자신의 심장을 직선으로 꿰뚫고 지나간다고 느껴졌다. 미국에서의 8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그를 지치게 만들지는 않았었다. 신혜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림에 빠져 그 밖의 세계를 돌아보지 않았었다. 그림은 그의 고독의 표현이었고 또한 집요한 고독에 충성이었을 것이다. 쓸쓸함에서 벗어나려는 벗어나고 싶다는 자신도 모르는 피해가 빗물이 스며들듯 글을 적셨다. 상화는 공중전화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을 꺼내어 펴들고 동전을 넣었다. 오형근 선생 부탁합니다. 기다리라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바로 형근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오형근 입니다. 나다 상화 어 그래 잘 지냈니? 응 덕분에 퇴근 시간 다 돼가지? 다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지났지. 왜 술 생각나냐? 역시 친구였다. 귀신 같구나. 시간 있어? 그럼 술 마시는 일인데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지금 어디서 거는 거야? 차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큰 길인 것 같은데. 여기 종로야. 그래? 마침 잘 됐네. 거기 가까운데 자주 들리는 집이 있다고. 우선 그 집에서부터 시작하지 뭐. 사람이란 얼마나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처럼 쓸쓸한 날 술이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감사할 일이라 생각하며 상환은 조금 전에 가졌던 쓸쓸함을 조금은 덜게 되었다. 형근이 일러준 집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실내에 가득 찬 담배연기와 음악소리 그리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듯이 힘껏 뽑아올리는 술꾼들의 이야기소리 등이 술집다운 분위기라고 생각하며 상환은 모퉁이의 빈자리를 찾아내었다. 혼자서 맥주 두 병을 비우고 난 뒤에야 형근은 나타났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투덜거리기 시작하였다. 에이 더러워서 고물차라도 하나 마련해야지. 오늘하고 고생했나 보구나. 고생 정도가 아니야. 겨우겨우 빈 택시 하나 잡아탔더니 잔이 꽉 차게 합승을 해놓고는 청계천에서 한 명 을지로에서 한 명씩 내려주면서 빙빙 돌아오는 거야. 먼저 탄 나한테는 한마디 양해도 없이 말이야. 뭐라고 말해봤자 망신만 당할 게 뻔하니. 에이 그놈의 차 살 수 없으면 자전거라도 하나 사야지 이거요 원. 상화가 한 잔 가득히 술을 부었다. 이제 그만하고 잔이나 받아라. 쭈욱 마시고 기분 풀어. 정말 열이 났는지 단숨에 한 컵을 다 들이킨 형근은 조금 멋쩍은지 희죽이 웃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상화는 이번에 가면 다 정리해가지고 아주 귀국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외로울수록 사람을 기피하던 상화였다. 그러나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게 얼마나 덜 외롭고 힘이 되는지를 이제 조금은 아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상화의 표정을 살피며 형근이 물었다. 일은 무슨 그냥 술 생각이 나서 걸었어. 며칠 남았어 전시회는? 내일 모레까지야. 닷새 후엔 부산으로 가야지. 두 친구는 한참 동안을 말없이 술잔만 주고받았다. 확실히 친한 친구와 단 둘이서 갖는 술자리는 피곤하지가 않아서 좋았다. 허물없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고 특별히 할 말이 없을 땐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좋고 2차로 자리를 옮기고도 얼마 후 형근이 입을 떼었다. 이봐 상화 결혼을 해라. 상화는 그냥 웃었다. 웃기는 이제 제발 과거는 툭툭 털어버려 그리고 여자를 만나라. 오늘 신혜를 만났어. 담배 연기와 함께 내뱉듯이 상화가 말을 하였다. 당연히 한 번쯤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형근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아니다. 신혜가 하랑으로 찾아왔어? 상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었구나. 어땠어 기분이? 글쎄. 상화는 다 타들어간 담배 불로 다시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서울에 오는 게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내게 남아있는 건 시내에 대한 죄의식분이라 여겼었는데 서울에 오는 게 아니었어. 후회하고 있구나. 바보 같은 친구. 형근은 너무도 여린 감정을 지니고 있는 친구의 아픔이 안쓰럽기만 하였다. 상화는 그날 지독한 포금을 했다.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갈 뿐 도무지 취하지가 않았고 낮에 만났던 시내에 대한 상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서울에 와서 만약 그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보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상화는 시내와의 만남에서 오히려 지난 날의 모습을 잊기보다는 자꾸만 8년 전의 아픔으로 되돌아가 어두운 방에서 미국행 짐을 싸며 혼자서 시내에게 외치던 말만을 술주정처럼 되뇌이었다. 두 사람은 우울한 기분을 풀지 못한 채 헤어졌다. 형근은 택시에 올라타는 상화에게 기분 풀어 힘내 라는 말만 겨우 해줄 뿐이었다. 택시 안에는 소위 뽕짝이라는 유행가가 기세도 좋게 쿵쿵 울려 상화는 혼란스러움을 참느라 애를 써야만 했다. 호텔 안에는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단체 관광객인 듯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외출을 하려는지 로비가 어수선하였다. 상화는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키를 받아치고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소란한 로비의 분위기와는 달리 엘리베이터 앞은 한산하기만 하였다. 올라가는 표시등의 버튼을 누르는 손끝으로 하루의 피로와 술기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한층씩 켜지며 내려오는 표시등의 불빛을 올려다보며 상화는 시내를 생각하였다. 8년 만에 만남 그 만남이 이제 우리에겐 무엇인가 신혜는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러 나왔다고 했다. 그런 그녀를 이렇게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조차 또 하나의 잘못이 되겠지. 짧은 벨소리가 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상화는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때 상화 곁을 지나치던 남자가 오뚝 걸음을 멈췄다. 아니 유상아 씨 아닙니까? 그는 서울로 오던 비행기에서 만났던 박태준이었다. 아 네 박태준 씨 군요. 두 사람은 반가운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참 반갑습니다. 네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무척이나 좋은 인상을 남겼던 태준과의 두 번째 만남이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뜻하지 않은 놀라움에 더더욱 그가 반갑게 느껴졌다. 여기 묻고 계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전 외국 손님을 만나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 8년 만에 귀국이 어떻습니까? 신문에 실린 유 선생님 기사를 읽었습니다. 개인전은 잘 되고 있죠? 네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태준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많이 늦은 시간은 아니군요. 괜찮으시다면 칵테일이라도 함께 마실까요? 그런데 벌써 한잔 하셨군요. 하면서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한 표시를 했다. 전작이 있긴 했지만 박 선생님을 뵙는 순간 다 깨워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지하에 있는 칵테일 바로 들어갔다. 태준은 기내에서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잘 다듬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말씨 태도 하나하나에서 상환은 그에게 호감이 같고 깊은 신뢰를 느꼈다. 적당히 큰 키에다 전혀 군살이 붙지 않아 보이는 체격에 말끔히 차려 입은 양복을 보며 부인 역시 빈틈없이 내조를 하는 깔끔하고 단정한 여자일 거라는 짐작을 가져본다. 신문에서는 유 선생을 총망대는 신의의 화가라 하며 대단한 칭찬을 했더군요. 시간 내어서 집사람과 가보려고 했지만 워낙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아직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와주셨다면 반가웠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작품을 보이기가 조금은 부끄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신문에서 떠돌아대는 것이 사실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을 테니까요. 어? 별 말씀을 다 하시는 군요. 상하와 태주는 지난 얼마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벌써 여러 잔의 칵테일을 주문하고 있었다. 태주는 언뜻언뜻 무언가 자기 생각에 빠지는 듯한 상하를 바라보았다.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이란 것이 예수를 하는 사람에게 짐지어진 운명이라면 이 사람은 인위적인 운명보다는 오랜 절망과 고독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구원의 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차분한 눈길을 상하에게 고정시켰다. 유선생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선생이란 호칭이 송구스럽습니다. 달리 편하게 불러주세요. 하하하 그래요? 그럼 뭐라 부를까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니 유화백? 그래요 유화백 이라 부릅시다. 아직 나이도 있고 화백 이라는 말을 들어도 될런지 모르겠군요. 호칭은 그야말로 부르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주 거북한 경우를 빼고는 이렇게 편안한 술자리라면 밤새워라도 마실 것 같군요. 어때요? 유화백은 불편해요? 아닙니다. 저도 아주 편합니다. 됐어요? 그럼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나 유화백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듣기 거북한 질문일 텐데 괜찮다면 묻고 싶군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철저한 독신주의예요? 아니면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애초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 반드시 독신주의라고 말할 순 없겠죠.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죠. 사랑을 하게 되어도 말입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상화가 혼자 말처럼 말을 했다. 깊은 상처가 있구나. 태주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여자가 세상에서 저 하나냐 남자가 저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죠.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라 표현이 좀 그럴 뿐이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외람된 말이지만 좋은 여자를 만나세요. 미안해요 이런 말에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화는 이렇게 마주 앉아서 결혼을 권하고 있는 상대가 자신과는 그야말로 잠깐 스쳐가는 우연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흠뻑 취약이라도 해서 자신까지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나누고 싶어진다. 물론 태주는 상화에게 있어서 오랜 지기도 그렇다고 만남에 대해 특별한 명분이라도 갖고 있는 상대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던 그의 절망을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내게도 이런 형님이 한 분 계셨으면 상화는 자꾸만 태준에게 기울어지는 자신을 추스리기에는 지난 날의 외로움보다도 더 힘든 하루를 보냈던 것이다. 제가 서울을 처음 떠날 때 사실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깊은 눕 속에 빠져 있었다 거나 할까요?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 버티는 건 결국 그 여자를 늪 속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호텔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산동네가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 그래도 반듯하게 집의 형태는 갖추었더군요. 제가 살 때는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우리 집이 아니고 겨우 바람막이만 해놓은 방 한 칸을 세들어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보상금으로 전 무슨 음모를 꾸미듯이 그녀 모르게 유학수석을 밟았었고 미국으로 떠나기 사흘 전에 가서야 일방적인 절연의 의사를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내 태도로 한없이 절망하는 그녀를 보며 평생 독신으로 지낼 것을 마음속으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 여자를 오늘 만났습니다. 화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 여자는 이미 결혼을 했겠군요. 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도 알 수가 있었죠. 그녀가 잘 지낸다는 건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행복한 여자를 두고 굳이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가 과거를 잊고 결혼했듯이 유아백도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죠. 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문뚝문뚝 옛일들을 떠올리면서 살고 있죠. 그녀가 지난 날들을 회상할 때 상처 같은 아픔의 시간이 기억되어진 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습니까? 한 여자에게 아픈 과거를 만들어준 책임도 크죠.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화의 얼굴을 보며 태주는 가장 인간적인 사랑을 느꼈다. 그 시간에 신혜는 유난히 늦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늦어도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온다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자정이 되어오도록 남편은 돌아오질 않고 있었다. 낮에 상화를 찾아갔던 신혜는 무슨 큰일을 치르고 난 듯한 허탈감에 몹시도 피곤했다. 상화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혜는 일부러 큰길에서 택시를 멈추게 하고 가파른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왔었다. 정원수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말을 건네듯이 담장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골목길을 오르면서 신혜는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살 걸 그랬다는 후회를 했었다. 전에 없이 집을 비운 것이 마음에 걸렸고 며칠간 공연이 짜증을 부렸던 일 또한 아이들에겐 못할 일이었다. 지금쯤 만화 영화를 보고들 있겠지. 신혜는 집이 가까워 올수록 그렇게까지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상화와의 만남이 낯설고 서글픈 것이었다면 저만큼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과 아이들은 너무도 포근한 안식처여 손에 익은 가구들처럼 편안하게 느껴조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그를 만났었다. 만남을 망설이게 하던 서로의 자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감정이라는 물결을 타기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만남은 8년 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항상 가득 차오던 그리움이나 아픔이 아니라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무심해 공기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다. 상하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끝까지 유선배라는 호칭을 고집하며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나간 자옥들을 더듬어 지우려는 생각들이 새삼 더덥다는 긴 한숨으로 흩어졌다. 대문 앞에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시내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새벽 한시를 넘어선 시침이 피곤하게만 보였다. 남편이 곧장 들어오지 않자 시내는 현관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의 수은등 불빛 아래로 쌀쌀한 바람 한 끝이 꼬리를 감추고 있었다. 태주는 정원 한모퉁의 의자에 앉아있었다. 당신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너무 늦었지? 나 술 좀 마셨어. 벌써 밤 바람이 쌀쌀하네요. 안으로 들어가요. 시내가 남편의 소매를 잡아 일으키려 하자 태주는 당신도 여기 앉아 밤 공기가 좋잖아 하면서 시내 앞으로 의자를 끌어다 주었다. 아까 전화로는 10시까지 오신다고 하시더니 일이 잘 안 되셨어요? 아니야 일은 잘 끝났어. 누구하고 술을 마셨는데 왠지 울적하군. 그러고 보니 남편은 기분이 몹시 가라앉은 듯 했다. 함께 있던 분이 누군데요? 당신도 기억할 거야. 왜 일전에 신문에 나온 젊은 화가 말이야. 비행기서 만났다고 했지? 신혜는 남편의 말에 상화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호텔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만났어. 나만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있나 했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나 봐. 무척 반가워하더군.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 당신 궁금하지 않아? 네. 듣고 싶지 않아요. 전 그분을 알고 있으니까요. 신혜는 이렇게 속으로 말을 했다. 날 만날 때 벌써 술을 한 상태였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그 친구에겐 가슴 아픈 말이 될 줄 알면서도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줬어. 태준은 상화의 얘기를 그대로 신혜에게 전해주었다. 신혜는 남편의 말 중에서도 한 여자에게 아픈 기억을 남게 해준 책임도 크다고 했다는 말이 동굿 속에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이젠 오래된 과거의 일이다. 신혜에겐 모든 것이 8년이라는 세월의 저편에 있을 뿐이다. 그녀에겐 남편과 아이들 속에서 매일매일 지켜야 할 일상의 생활과 책임이 있었다. 상화에게 주었던 시간이란 새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 속에서의 체념이었으며 석고처럼 굳어버린 정물의 하나가 되어 한 겹 한 겹 먼지로 퇴색되어 가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어떤가 그에게는 과거가 과거라는 이름의 것이 아니라 엄연히 그의 현재와 앞으로 올랄들을 지배하고 있다니. 신혜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상화의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잘못 판단되어진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둠의 늪에 빠져있는 그에게 아무런 탈출의 도구도 던져주지 않은 채 단지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굳은 땅에 서서 외쳐대는 꼴이었다. 신혜는 갑자기 눈물이 솟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자신의 손을 통해 전해오는 남편의 채우는 그녀로 하여금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난 오늘 그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 그를 통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인 면과 최고의 순수성을 보았지. 상하와 자신과의 관계를 모르는 채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편 앞에서 신혜는 심한 혼란에 빠져든다. 오늘 그 여자가 화랑으로 찾아왔다고 하더군. 네. 찾아갔었죠. 그 여자가 바로 저예요. 여보. 그 여자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서 그것이 그렇게 고마운가 봐. 그녀가 잘 살고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하는데 내 마음이 다 찡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난 행복하다고요. 근데 말이야 난 그 여자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랬으면 유아백도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 가면서 자신있게 그 여자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하냐? 그래요. 당신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그때 근 1년을 끈질기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는 단 한 번의 답장도 없었죠.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난 심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유아백을 집으로 초대할까? 당신하고도 어색하지 않을 거야. 당신 화실과 그림도 보여주고 말이야. 어때 당신 생각은? 신혜는 당황했다.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빛을 수은 등이 잘 감추어 주었다. 글쎄요. 생각해 보고요. 낮에 만났을 때 남편 얘기를 할 걸 그랬나. 신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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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